오늘은 접속 인과 맡김 얘기 한번 좀 더 해보고 시간 나오면 수신결정 살펴볼게요 접속 인과 맡김 일일일생 항상 제가 이거랑 같이 표시하는 게 있죠 하루를 한생으로 보시라 하루를 한생으로 보고 하루를 한생으로 보고 매일매일 체크하실 게 뭐라고요? 접속 참나와 접속했느냐 진리를 인과했느냐 진리에 내 삶을 내 육근을 맡겼느냐 이 안에 지금 우리 철학이 다 들어있죠 철학이 다 들어있고 인간의 길, 보살도, 군자도, 사도의 길이 다 녹아있죠 접속 인과 맡김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더 자신의 두 가지 기본값이 있죠 욕심의 기본값 말고 사랑의 기본값 사랑과 정의의 양심의 기본값 이 두 가지 기본값을 다 개발해서 쓰는 방법은 접속인과 맡김 밖에 없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지금 참나 접속하셨나요? 지금이요 중요한 건 일일일생이라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가 쌓여서 일일이 되죠 한생이 되죠 또 하루가 한생이니까 하루가 쌓여서 또 우리 진정한 한생이 되고 평생이 되고요 접속인가 맡김 참나 접속하셨나요? 진리인가 하셨나요? 진리에 맡기셨나요? 이렇게 삶을 단순화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오건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버텨보겠다 다른 식으로 또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선정, 지혜, 실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설명도 좋은 것 같아요 접속인가 맡김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자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접속인가 맡기만에 어떤 철학적 진리가 들어있고 그 철학적 진리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어떤 원리로 접속인가 맡김이 우리 삶을 바꾸는가 이런 거 설명 좀 드리려고요 여기 참나 자리죠 우리 참나 성령 자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경험하는 건 육근밖에 없습니다 생각, 감정 이것이 마음이고요 마음 플러스 오감에서 육근이라고 합니다 안, 보고, 이, 듣고, 비, 냄새 맡고 외부 정보에요 외부 정보 들어오는 게 안이, 비, 설, 맛보고, 맛정보, 설, 신, 촉감정보, 의 확 생략됐죠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래서 우리 생각, 감정 그래서 오감정보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오감정보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조작하는 게 생각, 감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념화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또 생각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울고 웃고 하면 감정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정보 외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가 없죠 이 정보가 우리 우주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내가 사는 세계 불교에서 법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 마음의 VR 내 마음의 VR였던 육근밖에 없다 육근의 작용 오감과 생각, 감정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 내가 경험하는 세계 법계의 근원은 나의 참나이고 나의 성령이다 이런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어요 이런 철학적 기반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철학적 기반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을 왜 접속이냐 여러분 모든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든 우주는 어디서 나왔나요 그 뿌리가 어딘가요 참나요 성령이 이 순간순간 지금 창조는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감정 여러분의 오감이 어디서 지금 계속 창조되어 나오죠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식의 가장 근원 초의식 참나자리 성령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오감이 작동하고 감정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해하셔요 지금 접속인가 맡김이 왜 인간도의 아주 중요한 실천 방법인지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군이라고 할게요 안이비설신이 여섯 가지 이 작용에 지금 내 우주를 구성하고 여섯 가지 작용에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짜리를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 우주에 지금 창조주가 누구예요 창조주가 있니 없니 지금 이 순간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 부지러운 소리죠 창조주가 누구예요 참나요 성령이요 참나 성령자리에 여러분 거기서 나타난 생각감정 오감을 다 맡겨보세요 이 접속부터 맡김입니다 사실은 접속은 참나의 현존에 맡겨보는 거고요 여기서 맡김을 따로 구분하는 거는 참나의 진리에 맡겨보자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요 이미 맡긴 거예요 내 육군 내가 가진 모든 거를 참나한테 맡기고 시실 수 있나요 이것부터 되셔야 돼요 이게 접속이에요 접속이 사실은 맡깁니다 접속과 맡김을 좀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접속이 사실상 맡깁니다 접속했을 때 결국 참나한테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접속을 하지 그냥 접속이 되나요 안 맡겼는데 맡기는 방법이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몰라 괜찮아 하시면 바로 맡겨집니다 내 애고가 매 순간 창조되는 이 창조물 육군을 창조물을 창조주한테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 압니다 하고 근원짜리에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를 어떻게 해요 몰라 판단 중지 피조물에 정신 안 뺏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에 정신 안 뺏기고 이 나온 것들이 모두 참나의 작용임을 압니다 하고 근원짜리에 관심을 두는 관심을 근원짜리에 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니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생각감정감 무수히 창조돼 나오겠지만 창조돼 나온 것들이 이걸 버리자는 게 아니라요 이걸 싹 버려서 이 참나 자리로만 돌아가자 그러면 소승밖에 안 돼요 저는 소승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대승 철학입니다 대승은 뭐냐 둘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육군을 잘 쓰려면 뿌리 말단을 잘 쓰려면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 뿌리가 나무에서 뿌리 본이고 이 육군 작용이 나무에서 윗부분 말단입니다 뿌리냐 말단이냐 한나무에요 사실은 결국 한나무니까 어느 한쪽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한나무에요 한나무니까 말단을 잘 다루고 싶으니까 결국 이 육군 세계를 잘 다뤄야 우리 중생이 다 구제받고 홍익인간이 구현되죠 대승을 구현하려면요 말단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현상계를 잘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카르마를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카르마의 근원이 어디냐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모르고 카르마를 경영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돌파리죠 돌파리 보살이죠 참나에서 나온 걸 알고 참나한테 맡기고 쉬실 수 있는가 그 근원적인 참나 자리에 접속할 수 있는가 지금 접속하실 수 있어요 현상계를 잘 경영하고 싶어서요 현상계를 버리고 탈출하려고 소승 현상계를 잘 경영하려고 대승 많은 사람 구제하면 대승 조금만 구제하면 소승 이런 게 아니에요 벌레 소승 대승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상계를 버리려는 소승 현상계를 버리니 자연 구제받는 존재는 나밖에 없죠 현상계를 나 혼자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남들도 벗어나려고 좀 도와주면 대승적이겠네요 묘하죠 그래도 소승이에요 왜? 현상계를 버리겠다는 게 소승이에요 현상계를 잘 경영하겠다가 대승이에요 그 경영이라는 게 뭐냐 홍익인간이에요 논리인간을 이롭게 하자 홍익중생이에요 논리중생을 이롭게 하자 그러니까 경영이냐 탈출이냐예요 경영이냐 탈출이냐 경영하겠다는 마음은 보리심이고 탈출하겠다는 마음은 여모심이라고 현상계를 혐오하는 마음입니다 여모심만 있다 소승이에요 경영하겠다는 보리심이 있다 대승이에요 대승에서 여모심은 방편으로 써요 언제 쓰이느냐 이럴 때 현상계를 내려놓고 참나 접속하는 그 정도의 여모심이 있어야지 여모라는 건 혐오입니다 현상계를 진짜 혐오한다 대승 절대 못 돼요 소승이에요 거기서 구별됩니다 소승과 대승이 현상계를 혐오하느냐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냐 반야신경은 왜 대승이냐 색적시공 현상계가 그대로 공이고 청정하다고 외쳤기 때문에 현상계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말의 여모심은 언제 쓰느냐 현상계를 몰라 할 때 그 몰라 정도의 여모심 현상계를 몰라하고 참나 접속을 더 하려고 할 때 쓰는 그 정도 그게 딱 양념으로 잘 쓰는 여모심 대승에서도 여모심을 계속 얘기하긴 하는 거예요 현상계를 초월할 때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근원은 보리심이기 때문에 보리심과 여모심이 상대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모심은 상대가 안 돼요 보리심과 접속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기능하는 거니까 그래서 몰라 라는 게 현상계를 진짜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현상계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나는 건 여모심을 방편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 하고 내려놔라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부인하라는 말 쓸 때는요 부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부인해가지고 더 큰 너를 깨달아라죠 그래서 참나 접속을 하게 됩니다 참나 접속하는 거 자체가 내가 쥐고 있는 내 우주 전부인 육군 이건 내 우주 전부예요 내가 가진 전부예요 사실 여러분이 가진 거는요 누구나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저 돈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땅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생각, 감정, 오감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생각, 감정, 오감 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거를 그 근원이 참나인 줄 알고 참나에서 나온 건 압니다 거기서 나온 물건인 줄 압니다 하고 뿌리에다가 돌리고 뿌리의 현전, 참나의 현전 안에서 쉴 때 참나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죠 이거 하나만 해도 아마 도통했다고 난리 날걸요 접속만 해도 여러분 접속만 해도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자기 견성했다, 도를 얻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매일매일 인간이면 해야 되는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냥 의무, 의무여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의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우주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냥 실천들이에요 참나 아니 이 우주 천지 만물이 나온 자리에 경배하는 게 제일 근본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성령에 대한 경배 참나에 대한 경배 그게 제일 근원이고 그렇게 참나 자리에 접속하고 나면 이것도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느낌 좀 오세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오늘 그동안 저 학단 강의 안 들었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만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보살도 들어가는 문고리 잡으신 거예요 그대로만 하시면 그냥 쑥 들어가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내 우주의 근원 자리에 접속해서 내 육군, 내 우주의 전부를 여기서 나온 거 알고 여기다 맡기고 쉴 수 있기 맡겠다는 거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를 참나 작용이다 해놓고는 참나 안에서 쉬는데 걱정이 계속 된다는 거 안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는 거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나를 보세요 참나 현존 안에서 쉰다 그러면 진짜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나? 그럼 쉬는 게 아니죠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안식이라는 건 편안하게 쉬는 건데 불안해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진짜 우주를 불리는지 의심하고 있고 못 믿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안식한 게 아니죠 일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계신 교회에서 만약에 안식일 겸해서 쉬니까 주일이라고 주님 안에서 안식했는지는 그걸 확인하면 돼요 진짜 참나의 현존 안에서 성령의 현존 안에서 쉬어지든가 이거죠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잠시라도 맡겼을 때라도 좀 쉬어지든가 걱정이 없어지든가 의심이 없어지든가 그게 몰라요 그런 걸 다 단박에 날려버리는 게 몰랍니다 몰라 괜찮아 해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이게 접속이고요 자 두 번째 이 참나자리에서 이 현상계를 바라보면요 현상계가 굴러가는 원리가 보입니다 그게 진리인가요 두 번째 현상계 내 우주에 통치자를 만나는 게 접속입니다 그 통치자를 만나고 보니까 내 우주를 경영하는 통치법을 알게 돼요 뭐로 통치가 되죠 아공 복공 구공으로요 참나자리는 영원 불멸이요 이 육군자리는 무상하고 날로 새로우며 이 참나자리는 이게 아공이고요 참나자리에서 왜 아공이냐 내가 나라고 믿었던 이 육군이 진짜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진짜 참나가 나더라 해서 아공입니다 아공만 깨달아도 아공의 진리 속에서 여러분 이 에고의 세계와 참나의 세계가 구별됩니다 두 번째 구별만 하는 게 아니라 벗공 알고 보니 이 참나에서 육군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육군 자체도 참나 그 자체다 청정하더라 이런 거 하나도 티끌 하나 나라도 아닌 티끌 하나도 더럽다고 봤던 오물 티끌도 사실은 참나작용이라는 걸 알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그 잘못도 참나작용인가요 참나작용은 맞아요 참나가 작용 안 했으면 어떻게 당신을 괴롭혀요 그게 참나작용은 맞는데 그 다음 구공에 가서 논해야 될 건 그게 선이냐 악이냐를 논하는 건 구공에 갑니다 일단 참나작용이라는 것까지 알아내는 게 벗공 천지마무리 다 참나의 작용으로 굴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아공식 해법은 번뇌가 있으면요 번뇌는 무상하다 참나는 번뇌가 없다 참나에는 참나는 영원하다 이런 논리로 참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면 아공의 해법이고요 번뇌도 참나작용이야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내가 꺼려할 게 없어 라고 접근하시고 진리를 인가하고 참나 안에서 쉬시면 참나 접속해서 일체는 참나작용인 줄 알고 인가하고 참나에 접속해서 그 진리에 나를 맡기시면 내 육군을 맡기시면 벗공식 해법으로 하루를 여러분 풀어가는 거고 1. 현상계는 무상해 에고는 무상해 번뇌도 무상해 이 또한 사라질 거야 이 또한 연기의 작용일 뿐이야 무수한 인연들의 조합일 뿐이야 영원 불멸한 참나 안에서 쉬자 이렇게 해서 쉬으니까 좋아서 쉬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접속 인가 맡김이 일어나면 아라한식 아공식 해법을 쓰신 거예요 아무튼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자명하게 알아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내 육군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낸 진리 그리고 아공, 벗공까지 얘기했나요? 구공까지 얘기하면 구공은 뭐죠? 그래서 일체는 참나작용인데 작용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일체가 참나가 꾸는 꿈인데 참나의 작용이라는 건요 일체는 참나가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육군은 참나가 꾸는 꿈이다 헛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참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환영이다 꿈이다 이때 이 환영이다 꿈이다 헛것이라는 게 아니라 참나작용으로 사이버 세계처럼 펼쳐지는 거라는 사이버 세계가 우리 현실은 아닌데 그렇죠? 현실은 아닌데 거기는 제가 사이버 세계에 드는 건 꿈이라고만 하면 그냥 헛것으로 생각할까 봐 주관적인 세계 사이버 세계처럼 객관적인 세계라는 우리가 늘 현실이 단단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참나가 꾸는 꿈이더라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처럼 거기도 다 법이 있고 공식이 있고 선악이 선명한 객관적인 꿈의 세계더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일체는 참나가 꾸는 꿈이니까 거기에 통치법이 있어요 그 통치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악몽을 꾸게 되고 같은 꿈이라도 통치법을 따르면 길몽 선몽을 꾸게 돼 있습니다 선을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내면 구공이에요 이제 구공을 알아내는 구공까지 아공 복공 구공 아공 복공 구공까지 알아냈다 그러면 세 번째 뭘 해야겠어요? 세 번째 이 진리에 내 육군 이 우주 전체를 맡기는 거죠 내 우주를 내가 알아낸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죠 그게 맡김이에요 통치법에 통치자에게 참나의 현존에게 맡기고 통치하는 그 법 진리에 맡기는 거예요 참나 적속도 맡기는 거고요 거기서 알아낸 진리에 내 삶을 맡기는 게 맡김입니다 진정한 맡김 그래서 여러분 말하면 고창하지만 결국 내 우주 제일 잘 경영하는 법이다 이 안에 이미 철학이 다 들어있다 이걸 또 펼치면 14조지만 더 오므리면 접속, 인가, 맡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참나 접속하세요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접속하세요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를 만나세요 그리고 이 참나 자리에서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세요 몰라 괜찮아로 접속하고요 참나한테 맡기고요 참나의 현전에 맡기는 거죠 자명으로 인가해 보세요 아공, 복공, 구공이 진짜 내가 목에 칼이더라도 맞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선포할 수 있는지 내 우주의 통치법을요 객관적인 통치법을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눈에 따라 주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나의 꿈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법이 있어요 그 법을 선포해 보고 그 법에 따라 살아보세요 결과를 잊고요 결과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 참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나가 하라는 대로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명한 진리를 따라서 풀어가는 거예요 14조 공식으로 인간의 길을 걷고 인생 게임을 한번 풀어가 보는 거예요 결과까지 맡기는 거예요 다 맡김이에요 참나의 현존 육군은 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가 주제자 아닙니까 이게 맡김이고요 1차 맡김이고 진리를 알았어요 그 참나 자리에서 보니까 진리가 달리 보여요 이제 애고의 눈과는 달리 보여요 그렇게 알아낸 자명한 진리에 내 육군을 그 진리에게 맡기는 거는 그 진리를 따라주는 거죠 내 뜻대로 말고 육군을 내 뜻대로 말고 진리 뜻대로 경영해보는 거죠 내 뜻을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진리에 맞게 표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그리고 뭐까지 맡겨요 결과까지 맡겨라 왜 진리에게 맡겼다는 건 결과도 맡긴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이 100도 가까이 되면 끓어요 그럼 그 공식대로 우리는 불만 지피면 돼요 불만 지피면 돼요 결과까지 그 공식에 맡긴 거잖아요 물은 100도 가까이 되면 끓는다 그러면 그 공식에 그 공식대로 물을 끓이고 싶으니까 물을 끓고 있는 물이라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 내가 한 일은 뭐예요 그 공식에 맡긴 거잖아요 내 육군을 공식 따라준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는요 자동으로 오잖아요 공식대로만 하면 결과 오는 거 하니까 결과까지 맡긴다는 겁니다 다 맡긴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만이 진정으로 보살도를 걷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도움 되시나요 접속임과 맡김 일일일생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하라 지금 여기서 하라 지금 여기서 접속임과 맡김 바로 실천하라 자 참나 접속하셨나요 모른다 하시고 괜찮다 하세요 전제하는 거 내가 전제하는 거는 지당한 사실 아닙니까 내가 전제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고 나니 남이니 뭐 나누지 마세요 일체 나누지 마시고 전제만 해보세요 지금 눈 뜨고 해도 되고 눈 감고 해도 되고 그냥 전제만 하신다 하면 접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I am 자리가 하나님이요 참나요 양심입니다 거기가 양심의 뿌리가 다 거기예요 거기는 지극히 선한 자리니까 그냥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랑 같아요 그 자리는 무조건 선하니까 맡겨보세요 일단 존재한다는 그 느낌의 모든 걸 맡겨보세요 눈에 지금 보이는 육군 모든 육군의 작용들 여러분 마음에서 펼쳐지는 다 둘이 아니니까 가르지도 마시고 그것도 다 참나니까 다 참나에서 그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처럼 참나에서 일어난 거니까 다 참나니까 나누지 마세요 눈 뜨건 감건 상관없어요 내가 전제한다는 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몰라 하시면서 다 맡겨버리는 거죠 몰라 괜찮아 내 애고가 판단하지 않겠어 이겁니다 내 근원짜리 나의 창조주짜리에 모든 걸 돌리겠어 하고 전제하시기만 하면 창조주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창조주이자 내가 애고기 때문에 애고가 잠깐 쉬고 그 관심사를 전제한다는 데만 두면 그냥 여러분은 또 신인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가면극 하듯이 한 사람이 지금 애고 가면 썼다가 가면 벗으면 참나는 거예요 골때리죠 그러니까 애고가 할 일은 가면 벗는 거죠 애고가 할 일은 몰라 하고 가만히 자신의 맨 얼굴 보듯이 자기 맨 모습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집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신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요 밖에 나가면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오감에 신이 있겠어요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 빛을 보면 좋은 촉감을 느끼면 황홀한 냄새를 맡으면 신일까요 좋은 개념 생각이 떠오르면 신일까요 성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면 그게 신일까요 밖에서는 신을 못 찾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육군의 세계를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신을 못 찾아요 이것들은 찾아볼수록 오히려 내가 아니라는 것만 더 느껴지겠죠 나 밖에 있는 존재들이고 이거는 신이 아니다 무상한 것들이라는 것만 느껴지겠죠 아공 차원의 진리만 아니면 과학적 진리만 그런데 참나를 딱 참나를 몰라 해버리고 참나를 알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벚꽁 차원의 깨달음으로 가면 이게 무상한 채로 신인 거예요 생각감정 오감도 이게 다 신인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다 신인 거예요 사실 우주에 신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신하고 오히려 신하고 피조물을 창조주와 피조물을 갈라본 게 망상이었구나 할 정도로 가를 필요가 없이 통으로 굴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복공의 체험과 복공의 인가죠 진리인가죠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일상에서 굴러가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도인이고 보살이세요 이런 게 안 하다 오시면 무슨 공부를 했건 아직 글로 배우신 거지 도를 제대로 만끽하신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개벽이라는 거는 인류가 어려서부터 초중고 그때는 나중에 초중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초중고만 나오면 정규과정만 나오면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회 인생을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여기가 이미 정토인지 알고 이곳에서 정토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 그게 개벽된 세상이고 거기가 신시 하느님 나라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죠 진리로 진리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이화세계거든요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대승인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 내가 신인데 밖에서 찾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한 신이에요 좀 모자란 신이죠 참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다 지금 여러분 나다라고 할 때 보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난데요 나는 난데요 할 때 나는 난데요 할 때 여러분이요 어떤 특정 생각이나 특정 뭐 이렇게 재산 내가 가진 스펙들을 가지고 나다라고도 하지만 더 그러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있어요 나의 전제감이 이 모든 나다 내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전제감입니다 내가 전제한다는 전제감 전제감이 안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전제한다는 게 안 느껴지는 전제감에 이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화이트보드가 전제감이라면 여기 글씨는 글씨나 그림은 생각감정 오감이에요 생각감정 오감만 보고 여러분이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그림 글씨 다 지우고 여기 지금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기는요 화이트보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 싹 드러내면 뭐가 있을까요 존재감이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요 그 느낌이 혹시 여러분이 화이트보드가 없는데 거기 어디다 써요 뭘 재료로 써요 나라는 존재감이 신이다 참나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제발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좀 쉬세요 충전 좀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충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충전하면 접속이죠 진리가 보여요 흐릿했던 게 자명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LED 라이팅을 해드립니다 가스라이팅 말고 자명하게 만들어져요 아 이게 그럴 게 아니었네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 그러면 진리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법이고 보살되는 법이고 백성의 리더 분자 되는 법이고 중생의 리더 보살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하나님 사도가 되는 법입니다 둘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인 사도가 대리인인데 하나님의 대리인이 백성의 리더여 중생의 리더지 둘일까요? 사도가 군자고 군자가 보살이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신결 못하겠네 오늘 요 내용만 해도 이렇게 나올지 몰라서 괜찮죠 잠깐 하고 수신결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특강 마치겠습니다 수신결 못하겠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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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